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워닉IPS입니다. 코드번호가 240810이 되겠구요. 금일시간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 43분을 지나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워닉IPS 영상은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내용과 비교를 하자고 하면 꽤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을겁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것 같아서 처음부터 알려드리는거니까요. 그 점을 좀 이해하시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닉IPS라고 하면요. 일단은 크게 총 3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번째가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고 있구요. 두번째가 메모리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비메모리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3가지 사업 중에 디스플레이쪽은 얼마전에 워닉IPS가 CMS를 인수함으로 인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 디스플레이쪽은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것 같구요. 그리고 이 비메모리쪽도 지금 현재 파운드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6%밖에 되지 않지만 내년이 된다고 하면 21%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비메모리쪽에도 오히려 수혜가 나지 않겠느냐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메모리쪽인데요. 이 메모리쪽은 지금 그 디램가격 하락이 거의 폭락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디램가격 하락을 우려해서 워닉IPS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올 3분기 올 4분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비메모리쪽이 내년이 되면은 21%까지 늘어난다고 한다는 점과 이 세메스를 인수했다라는 점을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그 메모리쪽 사업이 좋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손실을 디스플레이 쪽과 그 다음에 비메모리쪽에서 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닉IPS의 올 3분기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죠. 이 메모리쪽 사업만 사업을 생각했을 때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워닉IPS는 절대로 나쁜 종목이 아니며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워닉IPS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사가 바로 이 삼성전자가 되겠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건재한 워닉IPS 역시도 건재할 것이다. 라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7나노 엑스큐브칩 생산에 대해서 소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워닉IPS 같은 경우에는 이 3D 랜드플래시 관련 장비를 지금 출하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닉IPS는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은 3,033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12억이 나왔고 단기순이익은 354억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재무제표를 잠깐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시죠. 3,033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512억 단기순이익 354억 작년에 2,200억 벌었는데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영업이익 작년에 342억 벌었는데 510억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순이익 249억 벌었는데요. 지금 354억으로 상당히 큰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유보율이 지금 2,472%로 쌓여있는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당 배당금이 155원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0.5%도 안되는 그런 배당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을 하면서 원익 IPS는 32,000원 또는 33,000원 아래에서는 지지가 되는 자리고 이런 데서 지지금을 충분히 받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우상량 하도록 이 주가가 오른쪽으로 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우상량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아주 많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많은 게 7월 30일 날 4만원에 사서 물렸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보유를 하시라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여기 AP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미에 보시면 AP투자 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AP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 AP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가운데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주를 이렇게 딱 눌러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일단 공지사항이 있고요. 공지사항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여기 다우산업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여기 나스닥종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주는요. 여기 보시면 8시 반부터 시작된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여기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목 효과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된다는 점 이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실시간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무료 추천줄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댓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사항이 궁금하신 분들 와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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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